MF에서는 표준, 디지털 분할 이미지, 초점 피크, 하이라이트 3가지의 MF 어시스트 기능을 제공합니다. 표준에서는 화면 전체가 초점이 이동하는 것이 보이고 확대 버튼을 이용해서 초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F 어시스트에서 표준 분할 이미지를 선택하면 중앙부가 위상차 화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이 위아래로 구분되어 보이기 때문에 초점을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초점 피크 하이라이트는 초점이 맞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